에잉 기물랭 야 씨발 첫판부터 정글가렌 뭐냐? 아 개새끼들 진짜 정글가렌 정글카이사 요즘 뜨는건데 모름 뭘 떠요 이 사람 한 판도 안했는데 다 찌우도잖아 딱 봐도 딱 봐도 삽히게 할거 같애? 미친새끼들 이게 다이아 산가? 그니까 진짜 독한 것들이네 이거 지완아 나 첨판했는데 다이아이다 롤 접어야되냐 올라가는 법좀 그거 내 얘기잖아 잡아 아 못잡아? 어디가 어디가 어어어 와 레전드네 애들 아이 가렌 씨발 무슨 다이아 사이에서 중국인 코스프를 하고 있어 다이아 사이에 중국인 어딨어 아 진짜 지완아 5천원어치로 이 묶음 처리하고 뒤놀이만 해주라 듀오빌이 까면 난리 나겠다 듀오 구한다고 하지않은 아 듀오 구해야되는데 할 사람이 맞닿지가 않네 듀오하기도 싫어 일단 다이아 1은 찍어야죠 그리고 혼자서 마스턴급은 돼야지 솔직히 나 다이아 사 몰가 장인인데 듀오해드림 진짜 진짜 디질라고 뭘 듀오해 드림? 정신이 나갔나 왜 까부냐 이래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즈잔나를 까부러 두 번 똥조합이에요 저거 그래요? 뭐 있었나? 저 머리 이거 도파컷으로 잘라달라 했어요 닉네임도 이제 닉네임도 따라하고 머리도 따라하고 광팬이야 광팬 D.O.P 광팬 네 그럼 물어보세요 이제 근데 역시 원조가 하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네 별로 진짜 샷코가 부럽다 내가 샷코 했으면 궁 써서 듀오 해가지고 지금 그마 찍었는데 진짜 나만큼만 해주는 서포터 만들면 진짜 그마 간다니까 팔도비빔면 vs 찰비빔면 아 저 당연히 팔도비빔면이죠 저 팔도비빔면 존나 좋아 다 한 번에 세 개까지 먹어 먼저 팔도비빔면이랑 만두 물만두 어우 쉣 오이 올려가지고 먹으면 존나 맛있어 그냥 고기도 좋지 존 이 물만두충 개씹? 야 혁수야 너 그럼 뭐 어떻게 먹는데 너 잘 걸렸다고 너 AD 올릴게 너 뭐 먹는지 말해봐 한번 왜 지랄이지? 너 어떻게 먹니 너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집중 혁수씨가 어떻게 먹는지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어떻게 먹어 비빔면 다섯 개 플러스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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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지랄 좀 하지마 내려가 그거 어떻게 다 쳐먹어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정성이야 지원이 우진 맞다니까 우진다 하나 잡아서 공개 처명하는 거 봐 그거는 해명 안 할게요 제 얼굴 보면 이미 다 해명 다 됐으니까 그거는 네 진짜 다 좋은데 이새끼 제일 역겨운 건 일진이면서 신컨셉으로 돈 버는 거다 나 같은 짐 뭐 개소리야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일진이냐 안경 벗으면 일진상 안경 벗으면 토해해요 님들 토해 진짜 엮여서 토해 지화 안에 아바타 빌려간 거 언제 돌려줄 거야 성철아 미안하다 그거 내 아바타 엠블랜드에서 박혀있어 뺄 수가 없네 야 근데 진짜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진짜 체육복 처음 빌려줬거든 일진한테 일주일째 이주인인가 일주일 못찾다가 화장실 가서 내가 똥을 싸는데 휴지통에 있더라 나 그 집 가서 빨아서 입었거든 진짜 나 울뻔했어 그때 일진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지화니가 얼굴 안 좋고 얼굴 못생겼고 울도 못하고 전인이고 우이충이고 배신 잘하고 가만있어 말 끊지마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잘생기거나 존나 잘생기거나 싸움 잘하거나 축구 잘하거나 백이 있거나 저는 근데 4개 다 아니라서 저는 근데 다시 학창술로 돌아가면 좀 그러고 만들고 싶어요 님들 이거 외모지상주의의 번너클 알아요 좀 괴롭힘 당한 애들 도와주는 그런 쪽 좀 어 클럽 딩기몰링 블라드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 추가 디릿이 없어요 이제 아 100개 감사합니다 딩기몰링 고맙습니다 디릿이 이제 안 나와요 4절이라 재미없어집니다 와 맛있겠다 아 왜 또 우리팀 타면 털려 아 진짜 인정? 모르겠어요 저도 몇명인지 모르겠어 시참이 여기 구간이 근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일부러 높은 사람들도 막 부캐로 다이아 2 만들어놓던데? 아 저번에 나한테 그런사람도 있었어 지완아 넌 뒤졌다 다이아 1부터 4까지 계정 다 만들어놨다 이 막 이런사람도 있었다니까 뭐하냐 쟤 뭐하냐 궁을 왜 안쓰는거야 궁전 빨리 써 아 나 죽었자노 아 나 죽었자노 후방 가도 소용없어 못 이겨 아이고 방갑반이 5천원 고맙습니다 이거까지만 듣고 이제 영도 끌게요 돈 준다고 십덕영상도 덥석덥석 갔다간 각종 후처럼 된다 왜 중호형이 어때서 아 근데 저는 방 분위기 그렇게 되는거 싫어 맨날 말만 싫다 하지 말고 십덕노래면 좀 쓰세요 근데 솔직히 애니메이션 보는게 잘못은 아니지 나 볼줄 알았나 이씨 어디 오사쿠새끼들이 어 아이 드럽게 근데 살짝 그거 인정해드려요 예 지나가다가 타쿠분들이 보고 공조기 냄새 느껴서 돈에 하신걸 그거 인정해 어 인정해요 근데 아닙니다 어 이사람 애니메이션 볼것같이 생겼는데 아 안보여 아 전 너무 고맙습니다 야 헤지냐 어 야 나 자 이런거는 좀 그렇네요 이런거 조심해야돼 요새 이런말하면 안돼 그리고 요새 게임하시는 여자분들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게임하는 여자가 많이 없었잖아 요새는 많아서 잘하는 사람들 많아 장애지 장애지 잘함 야 그리고 시발 요새는 어 그런거 없어 다이아 이만 봐도 시발 이 새끼들도 다 존나 못해 다 남잔데 내가 어떻게 다이아 이냐고 이해가 안봐 진짜 뭘 내가 제일 못해 저 정도면 지금 꽉 찬 다이아 2죠 그냥 다이아이가 아니지 그니까 지환이 팀원을 항상 못하던데 저런 애가 어퀴 다이 그니까 어떻게 내가 다이아 인지 모르겠어 최소 다이아 이런데 아니 최소 마스터인데 진짜 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난 진짜 도박하면 안돼 난 진짜 운 없는 사람이야 진짜로 무릎불어라 띠앗 하아 하 하 하 하 와우 저렇게 못하는 아칼리 진짜 처음 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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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아 아 진짜 너무한다 리달리x3 아 먹었나? 오 쉣 진작 세일러스 믿고 있었다구 야 여기 어디라 그거부터 아 진짜 얘네 맵리딩 레전드야 씨발 아니 이렐리아 봤으면 됐는데 아니 이렐리 아 진짜 아니 제발 뒤에 텔타잖아 아 아 진짜 이 개새끼들 브론즈야 씨발 에이 어떻게 다이아이야 씨발 아 X같애 아 이런새끼들이랑 게임해야 돼 씨발 아 진짜 한명을 안바죠 한명을 이 새끼들 브론즈야 씨발 이런 병신들이랑 같은 티어인게 어깨워 씨발 그냥 아칼린은 씨발 아칼린 아칼린은 2킬 7대스하고 서포터 타고 있고 내일 올라갔어도 졌어요 내일 엠티 면접보는 백수 3년차 도웅이 시벌러마 방송 끄고 공부하러 가라 해주세요 아 손아 고맙습니다 두엉아 방송 봐 그냥 오히려 놀고 면접보면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이 아 씨발 보리스 있네 아 보리스 진짜 왜 나만 만나면 저러냐 이거 보고 다 짤게요 지친다 진짜 뭐야 뭐야 왜 갑자기 2초에서 시작돼 아니 씨발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여기 2초에서 갑자기 0초 되냐 왜 아니 왜이래 이 게임 이거 미친 게임이네 진짜 봤어요 님들 아니 진짜 병신같은 게임이네 이거 하아 이 판 멘탈 제대로 깨지겠다 진짜 이 새끼 게임 제대로 안하는데 보리스 아니 근데 얘 웃긴게 말도 잘 안해 그냥 트롤에 말없이 난 이 사람한테 욕을 한 적이 없거든 왠지 왜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다 쟀어야 돼 진짜 딱봐도 지는 멤버야 이거는 아니 진짜 2초에서 왜 0초 되냐 이제 웃긴 게임이야 이거 다 죽여버려 왜왜 안잡아 아니 싸움 이기는데 근데 왜 안잡아 잡아 compr 아니 저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악한 짓을 한 짓이 없어 그냥 첫 만남이 이 사람이 티모 서포트 했는데 왜 그런지 까먹었는데 난 원딜 할 자극이 없다가 갑자기 서포트 안 한다고 미리 올라갔다니까 저거 못 따나? 보여줘 아이본 이 새끼 신발 없어 그렇지 일단 제발 살아 야 제발 그거 먹어도 돼 휴먼 쓰지마 아이 씨발 진짜 나 이 새끼 너무 싫어 개새끼 씨발 새끼 볼 때나 한다 나한테 지랄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씨발 누군지도 몰라 존나 혈압으로네 진짜 아 좀 씨발로마 너 그냥 버럭 깔아 번호 깔 씨발 이 새끼랑 통화 좀 해나겠어 개새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빨리 서련하자 이거 멘탈이 너무 안 좋아 빨리 쳐 와 아 아 아 호흡곤란 아 이거 다 쬐어야 돼 진짜 아 2초 와 어떻게 2초에서 0초가 되냐 갑자기 근데 저 단면 한단 피고 와서 돌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여기 시야를 열어둔야 돼 룰루야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라고 룰루야 아 아니 뭐하게 커조라 주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뭐하냐 뭘 이기나 아 잭스가 존나많이 버텼던데 끝났어 이거 이 게임 나 잭스 저렇게 안 죽을 줄 몰랐어 사기네 저거 진짜 아 도망가 이머링 이러면 또 이지레얼이 좋아하거든 아 아 너무 아파요 오빠가 호 한번 해주면 금방 나올거 같은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전MP 맞습니다 호 네 나오세요 빨리 프레디 머큐리 흉내 가능한가요? 영화도 안 봐서 잘 몰라요 너 이마 주름이 어때서 이렇게 하면 다 주름 젖이잖아요 해달라면서 언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로님 저 봐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녀석은 자비가 없는데 전 자비가 있는데 제 오른손이 그걸 허락치 않아요 이녀석에 피해 미친놈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왜 안먹어? 아니 쒸 타고난 들어온 것도 모르네 아 부모님 올라가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렇게 상도덕 없는 새끼 아니에요 직장 옮기셔가지고 저 혼자 살아요 집에 부모님 없음? 이렇게 뭔가 좀 기분 나쁘냐 롤 해서 그런가? 아니 뭘 자꾸 월 3천이래 누가 만든 드립이야 내가 월 3천을 벌면 어떤 사람으로 번할까 솔직히 요새 많이 받아서 죽긴 한데 그런거 없어요 뭐라고 해야되지? 뭐 여행 가고 싶다거나 그런거 하나도 없어 빨리 집 사고 싶어 지금 집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같은거 생각 없고 빨리 있지 제대로 된 집 좀 뭘 세트장이야 뭘 세트장이야 빨리! 아! 승남보!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말자 킬까지 깔끔하게 로밍 왔으면 킬 먹어야 되거든 야 씨발 그건 아니지 킬 먹었잖아 와 이 새끼는 진짜 경우가 없네 이래서 호위를 베풀면 안 돼 상하는 건 줄 알아 아 맨날 우리 팀 탓만 똥 쏴 아 진짜 아유 개새끼 진짜 그만 뒤져라 좀 아 진짜 러지네 타 이거야 하하 어 뭐야 얘네 죽겠네 뭐 말자 캐리야 나지 하나 더 씨발 이거 이거 이렐리아네 이거 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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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